띠어 캐릭터 스쿼슈아 보이셨트 크리오리 가타스케드 스쿼 라우스케 이르다리 오이더세 입세! 푸우라! 고안바르! 셀렉 리워너 자 약간 안 좋네요 눈뽑맨이 나왔습니다 아 이거 바뀌었구나 렉 리워넷 렉 리워넷 이거는 좀 맵에 대한 눈치가 좋아야 되는 게임이죠 구석이 어디까지인지 빨리 짐작을 해야되요 자 역카드하는거 잘 불러서 피했고요 부러움을 피하고 짤짤이로 커트 잘해줍니다 아 이거는 섣불렀어요 이타는 지우선님 어서오세요 아 백댓시로 이거 빠른 짐작을 노려줬습니다만 자 이거는 섣불렀어요 잡히겠고 아 질렀는데 이거 안맞죠 8080 구 아 이거는 패딩이 들어가진 않았어요 얼리고 잡히고 질짜리 중단 치열한 심리전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개공좋아요 어 그 멀리 안해서 드라이브 한번 넣고 농차 EX 농차 지금 콤보 계산 엄청 잘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써야 죽겠다라는게 그냥 한눈에 보인거죠 아살아살안한 데미지 잘 마무리하고 이번에는 네스트큐 대 노벌큐입니다 자 황불기 남자의 로망이죠 우리야 황불기 어 이거 3타 나올거 알고 있었어요 안나왔어도 이거는 맞는다한거죠 크월냥 표정에선 지금 압셀을 보이고 있습니다 짤짜리 짤짜리 카운터 황불기 어 이거는 지금 날뛰는 상대에 컷해주려고 레드킥 아 캔슬은 안됐습니다만 어 짤짜리 짤짤 잡퀴 풀고 잡퀴 서울에 풀 한번씩 아아 지금 표가 이렇게 리드하고 있습니다만 대공좋아요 이효리 이효리 이효리가 뭐든 잘해줘야됩니다 지금 피해를 적게봐면서 아아 근접깡본치가 아쉬워요 제자리 정강 말좋고 휴 아이 아이 주와래 아 뭐야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나 설풍 설풍 설풍이 갑자기 기억이 안나네 아 이효리 목콤이 너무 아쉬워요 EXK가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만 아직 게임은 모르게 아 아 아 아 이거 탈치료 캐슬한 다음에 탈치료 캐슬하고 그냥 네오맥스 마무리했어도 될 것 같은데요 아 아아 물고음 아어어어어 아어어어어 설풍 설풍 아 아 아 아 아 용만 지 grade 아 쿠 아 쿠 쿠 쿠 쿠 쿠 쿠 압박사항이 끊기지 않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할 수 있어요. 지금 계속 효과 자, 효... 레스트 효과? 아, 이건! 목콘 맞아요! 그걸려! 그걸려! 잡기! 아, 그걸려! DX! 자, 이효리가 어우 근데 진짜 큐가 너무 잘해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보다도 더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짤짤이 원거리 강발이 잘 맞아요. 지금 대공도 환상적입니다. 큐어? 아, 대공 좋아요. 상황 알고 있어요. 어떻게 해야될지 알아요. 어, 어! 어어, 어, 어! 1번! 촬영기자,